계속해서 이데일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지난 3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, 원자재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흑자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.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3월 경상수지는 67억 3천만 달러 흑자로 1년 전과 비교해 7억 7천만 달러, 10.3%가 축소됐습니다. 특히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25억 4천만 달러 감소한 53억 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. 이는 수출이 17% 가까이 증가했지만,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수입이 25% 넘게 늘어난 영향입니다.